예 환성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예 정상소에 올라와서 제가 오늘 또 여기에 황성상에 올라오신 또 한 분이 계셔서 하양 쪽에서 올라오신 분 한 분이 계셔서 같이 담소를 좀 나눴습니다 담소를 좀 나누고 또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으네요 바람도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주고 또 오늘 제가 뭐 산행을 시작하면서 계곡에 찰찰 찰 흐르는 물부터 또 쭉 올라오다가 가을에서 가을에 이제 뭐 특색이라 그럴까요 버섯 종류도 버섯을 제가 보았고 또 산 정상에서 피는 가을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영상에 담아서 담아보았습니다마는 가을 산행을 할 때는 뭐 산의 능선만 타는 것보다도 그런 자연의 어떤 생태를 이렇게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산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벌써 유균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구슬 같이 영롱한 구슬 같이 요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네요 예 유균이 올라와서 어느정도 성체가 아주 멋지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 버섯이 일명 닭다리 버섯일까요 흰가시 광대버섯이라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버섯일까요 아니면은 식용이 불가능한 독버섯일까요 제가 한번 밑쪽에 뿌리쪽에 뽑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게 들어갔으면 독버섯이고요 닭다리처럼 볼록하게 생겨서 밑에도 가시가 돌기가 되어 있고 마감이 깔끔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닭다리 버섯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밑에 뿌리가 들어가 있네요 뿌리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랑 동그라치 않고 뿌리가 요렇게 박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버섯은 식용이 불가능한 버섯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대로 꽂아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두고 가겠습니다 예 앞에 황토물이 고인 곳을 한눈에 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능선의 경사면 인데요 경사면의 황토질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황토질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물이 고일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목욕탕은 당연히 멧돼지가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영상 앞에서도 멧돼지가 해집고 능선을 해집고 다닌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만 제가 하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지금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에요 길 길인데 이곳에 능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산에 약 7부 이상의 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에 이렇게 황토가 있는 곳에는 멧돼지들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네요 참 자연의 이치를 우리 산짐승들이 이 사람보다 더 명쾌하게 곁들어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버섯도 완전히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위에 갑부분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거북이 껍질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대가 이렇게 쭉 뻗어서 아래쪽에 갈수록 대가 굵습니다 대가 굵은데 아래쪽에 포자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리가 길게 이렇게 있네요 뿌리가 이렇게 길게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섯도 닭다리 버섯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버섯은 제가 희경으로 권장할 수가 없네요 독버섯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꽂아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저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이 식물은 잎이 마치 고사리 잎과 같습니다 고사리 잎과 같은데 단단한 바위에 잎기와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자라고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자연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감성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암영상에서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만 하산암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잎석으로 된 바위에 이렇게 또 석공을 들여서 부처상을 새겨놨습니다 잎상이라 그래요 좌상이 아니라 잎상 부처상을 새겨놓고 그 밑에 향을 피우는 이렇게 단까지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아마도 아래쪽에 암자나 또 아니면 무속인들이 기도처를 만들면서 여기에까지 아마 공력을 들여서 조성했는 걸로 보입니다 옆에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1985년 9월 5일로 되어 있네요 9월 5일 네 이렇게 지금 글씨를 파두었습니다 아 참 이 자연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석 그대로 두고 이곳에서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예 이 큰 버섯이 하나 내려오다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돌기가 있습니다 위에 갑부분에 돌기가 있고요 아래 뿌리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닭다리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완전히 피어서 이 성체가 완전히 피어서 거의 이제 소멸 단계 있는 것 같습니다 녹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버섯은 예 밑에 닭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버섯입니다 흰털 가시광대버섯 제가 정호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 닭다리버섯인데 제가 이 버섯을 얼마전에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볶아 먹어 봤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은데 이 버섯 하나를 가지고 버섯 요리하기는 그렇고요 그대로 현장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은 밑에 뿌리가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닭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닭다리버섯 뿌리가 있으면 그거는 독버섯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식용이 가능한 일부 지방에서는 식용으로 먹고 있는 먹고 있는 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저도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이 쫄깃쫄깃하게 괜찮아요 물가에 수양고들 그래서 나무버섯입니다 버섯인데 이게 수양나무가 죽은 베드나무가 죽은 가지에서 이렇게 쭉 연이어 버섯이 포자를 이렇게 흥흥흥흥흥해서 군락을 줄여서 이렇게 단나무에 쭉 버섯이 피고나오는데 피네요 이곳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운지버섯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수양버들 베드나무 무탈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제가 산에서 하산하면서 시원한 물에 좀 씻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무탈이가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옆에서 또 피운 것도 있네요 이 나무도 보니까 껍질로 봐서는 버드목같습니다 버드목같은데 죽은 버드목에서 이렇게 포자를 생생해서 이렇게 피워놨습니다 이 버섯은 제가 뭐 식용이나 뭐 그 다음에 뭐 독거섯인지는 알순 없겠습니다 영상에 담아서 올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에서 딴 송입니다 딱 한 송이 땄네요 천지신명께서 딱 저한테 맘만 보라고 한송이만 준것 같습니다 하산하면서 한송이가 눈에 띄어서 한송이를 딱 채채가 왔습니다 한송이지만 깜찍 사